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파세코의 템프 10입니다. 파세코 제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아무래도 파세코 제품이 좀 안정성에서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들 찾는 제품 중에 하나고 혼자 솔로 캠핑을 하다 보니까 큰 제품이 필요 없었고 사이즈가 좀 적당한 파세코 10 이 사이즈가 제일 적당했던 것 같아요. 파세코 10도 다른 제품들이랑 다를 건 없이 기름을 넣고 여기 안에 있는 심지가 하얀색 심지에 기름이 좀 적셔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텐트를 피칭하시기 전에 미리 여기다 기름을 부어놓고 적셔졌을 때 심지가 그때 이제 불을 붙이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안전장치를 꼭 누른 다음에 시작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돌려서 심지를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심지가 올라와 있는지가 보이는데 기름을 넣었을 때는 여기에 보면 이 부분 입구 부분의 이 부분은 가볍게 열어주시고 기름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구멍을 잘 맞춰서 기름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게이지에 기름 얼마만큼 풀로 넣었는지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제품은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조금 더 미니멀하게 나왔고 혼자 쓰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살 싫을 때나 이용하실 때 많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제품은 일단은 제리캔이라는 제품이고요. 기름 넣을 때 등유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쓰다 보니까 10m짜리로 구매를 했고 이 제리캔을 제가 샀는 이유는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지만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귀엽고 예뻤고 그리고 대부분 캠핑하시는 분들 중에 등유통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제리캔이나 아니면 노스피를 많이 쓰시거든요. 두 개가 양대산맥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꼭 눌러야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다다닥 할 때까지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안에 주유호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기름이 묻어있기 때문에 좀 달달달달 털어가지고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이 뚜껑 이것도 꼭 빼주시고 다시 원위치대로 이렇게 꽂아서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면 주유가 가능합니다. 여기 주유구를 열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칼칼칼칼 들어가면 기름이 씁니다. 그리고 빼실 때는 기름이 이 갓쪽에 묻으면 좀 화재 위험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뺄 때는 조심하게 좀 약간 이렇게 해서 탈탈탈탈한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이 다음 제품은 반고의 나이트스타 알파 350 엑스칼리버 침낭입니다. 구스 거위털이라든지 오리털로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할로우파이버라는 충전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거위털이라든지 이런 털에 비해서 좀 생소하긴 한데 이 털의 가장 특징이 북극곰 털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충전제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북극곰 털이 원래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털이 이렇게 기단하게 있으면 그 목 안에 구멍이 똥똥똥똥 뚫려있는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구멍 안에 열이 약간 머금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온성이 우수하다는 거. 위생적인 소재고요. 그리고 냄새가 일단 안 나요. 쿱쿱한 냄새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합성 소재잖아요. 아시다시피 구스다운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쓸 경우에는 동물들에게 학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털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충전제를 채울 수 있는데 합성 소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차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극동계 백패킹 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찬바람이 막 오가는 그런 막 영하 10도, 20도에서 주무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구스 그런 침낭보다는 한 10만 원대의 이런 제품들이 훨씬 더 가성비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비싼 소재를 쓰시기보다는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한 가격인 제품을 쓰시는 게 차박하시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런 데 안에다가 핫팩 같은 거 여러 개 끼워주시고 주무시면 충분히 열이 잘 머금어지기 때문에 따뜻하거든요. 구스 이상의 따뜻한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3D 멀티 후드라고 그래가지고 체온 손실이 큰 머리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차에서 잘 때 엄청 얼굴이 시려워요. 특히 코. 진짜 코가 너무너무 시려운데 이렇게 후드를 좀 포근하게 덮어주면 얼굴 추운 것도 좀 덜하고요. 훨씬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후드를. 여기를 이렇게 조아가지고 주무시면 이렇게 얼굴이 있겠죠? 얼굴이 조금만 한하게 내놓고 잘 수 있어서 엄청 따뜻해요. 침낭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 엄청 씹히거나 이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보면 씹힘 방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지퍼를 손쉽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시기 굉장히 편해요. 기본적으로 스펙에는 영하 25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한국에서 영하 25도까지 갈 일도 없고 해외가 아닌 이상 제가 봤을 때는 한 영하 10도? 뭐 영하 5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차가 하실 정도의 온도로는 굉장히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사용하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가정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보국전기 제품이에요. 차 안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려고 샀기는 한데 일단은 캠핑용으로 사용하셨을 때 조금 큰 단점이 있기는 해요. 대부분 캠핑장에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600W 미만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강풍을 틀게 되면 캠핑장에 정전이 되는 사태를 맛볼 수 있을 수 있고 절대적으로 약 온풍만 이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동 전 오프 기능이라 해가지고 제품이 30도 이상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작이 정지되버려요. 그래서 위험한 사태 예를 들어 누가 치고 가거나 이럴 때 이게 넘어지다 하더라도 불이 날 염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도 조절이 2단으로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회전 기능도 있어가지고 트시고 회전하면 90도 정도 이상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 같아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집에서도 이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캠핑장 가지고 갈 때는 한편에다 세워놓고 손이나 발 같은 거 싫어할 때 세워두고 약 온풍 틀어놓으면 소소하게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인테리어적으로도 예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온열기 제품들 보면 먼지 필터가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데 뒤에 이렇게 빼서 먼지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그냥 물세척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손쉬워요. 1.7kg여서 굉장히 가벼워요. 이메텍의 전기담요 제품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담요는 밑에 까는 전기담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포근하게 덮을 수 있는 이블형이에요. 블랑키처럼 그냥 무릎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특허 기술이래요 이메텍의. 인텔리히트라는 그런 센서가 실시간으로 실내 온도의 변화를 좀 감지하고 스스로 온도를 좀 조절한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화성 방지도 되고요. 그 최적의 온도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상판처럼 이 부분에 이렇게 코드를 딱 띄워주시면 익스프레스 버튼을 딱 누르면 엄청 빨리 따뜻해져요. 한 30초 됐는데 엄청 뜨끈뜨끈하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온도가 1, 2, 3, 4, 5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시간 버튼 누르시면 1시간, 9시간 예약이 가능해요. 과전류 및 과열 방지 시스템이 있어서 누전 시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이 돼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라돈 안심 인증을 받은 전기 담요라고 해요. 겉면에는 보시면 굉장히 보들보들해서 세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 벨벳 소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요. 담요를 이렇게 만지면 전선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만져지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동하지 않을까 안에서 막 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을 찾아냈는 게 이런 식으로 박음질이 중간중간 조금조금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그 전선들을 이렇게 조금조금씩 박아둔 것 같아요. 이동하지 않게끔 안에서 막 놀지 않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탁기에 돌려도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코드 부분을 이렇게 빼고요. 요 제품만 세탁기에다가 올 모드로 돌리시면 세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150W로 하루에 6시간 1달에 사용을 했었을 때 1,100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굉장히 정비료가 엄청 저렴한 거. 네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검색해가지고 샀던 제품인데 자가 발열 매트라고 검색했을 때 나왔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막 열이 나나? 막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이 제품은 고밀도의 양털 재질이라가지고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막 만져보면 어우 어떻게 뭐 이렇게 진짜 부드러워 막 이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진짜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원래 침대에 쓰는 제품이라가지고 이렇게 끝에 사방으로 이렇게 밴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정이 할 수는 있는데 뭐 굳이 차박하시는 분들은 쓰실 일은 크게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께가 일단 10cmx10cm 통통하죠. 사실은 차박하면 엄청 배기거든요. 바닥이. 그러다 보니까 좀 폭신폭신한 게 필요했는데 정말 10cm 두께감이라가지고 정말 포근하고 폭신폭신해서 너무너무 좋고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끄럽지 않도록 고무가 처리되어 있어요. 제가 엄청 차박 촬영할 때 많이 사용했던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허그앤의 웜시티 제품은 아이품보다 더 외워요. 반면 정말 제 주목만 합니다.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마구 막 구겨도 안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나 화재 위험이 없어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채로 이렇게 물속에 세탁을 하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중요한 게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의 색깔이 막 바뀌는데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차박하시는 분들 파워뱅크 없으시면 사실은 보조배터리 정말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저도 보조배터리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데 보조배터리에 끼워서 사용하시면 2만 암페아 짜리를 썼었을 때 길게 쓰면 2박 3일 쓰고요. 짧게 쓰면 뭐 한 하루 쓰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보조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차박 초창기 때 샀던 제품인데요. 이거는 쿠팡으로 구매를 했었고 가성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축제사 소재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방석이기는 하나 USB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로 이 제품도 충분히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원 중반대의 가격이었어요. 2만 암페아 기준에 1박 2일 충분히 썼었고요. 단점이라 하면 이 부분만 좀 따뜻해진다는 거. 아무래도 근데 대부분 제품들은 전기선이 갓쪽으로는 잘 안 넣어요. 굉장히 가성비 괜찮은 제품으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핫팩입니다. 제가 차박하면서 특히 동계차박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이거 없으면 동계차박 절대 못합니다. 영하 날씨에서 핫팩 없이는 상상할 수 없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를 사놓고 재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사실은 제품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간혹 보니까 저한테 댓글 중에서 군대 전용 핫팩이 있더라고요. 그 제품은 좀 다르긴 다른가 보더라고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흔들면서 공기와 여기 안에 있는 발열 물질과 접촉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막 쓰다가 어 나 이거 한 2시간 뒤에 쓰고 싶고 3시간 뒤에 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지퍼백 있잖아요. 지퍼백 같은 데다가 지퍼백에 넣어놓고 지퍼 쫙 잠가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꺼내면 14시간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중간에 잠깐 넣어놨다가 다시 쓰시면 뭐 20시간 30시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그렇게 필요하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잘 때 발끝에다가 발바닥에다가 양쪽에다가 딱 붙이고 이렇게 딱 대놓고 자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잘 수 있고 사람이 목, 발 그 두 개만 따뜻해도 정말 따뜻하다고 느끼거든요. 사람은 대부분.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온화상을 입을 뻔했는데 살에다 그냥 붙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절대. 양말 위에다가 한 겹 양말을 신으시고 그 위에다가 넣으시고 그 위에 또 한 겹 양말을 신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바로 피부에 이렇게 닿으면 더운 환상 입을 확률이 정말 큽니다. 꼬리 텐트인데요. 정말 오토 캠핑이라든지 노지 캠핑도 엄청 전실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도킹 텐트를 이용하셔서 차박을 하시면 좋고 스트레스 차박만 한다 나는 온리나 스트레스 차박 위주로만 할 거다. 요리도 해먹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간단하게 차 안에서만 해결을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꼬리 텐트 정말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아마 설치한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S 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퀴에다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돼서 구동력도 엄청 좋고요.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씌우듯이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가 쉽습니다. 앞에 정면에 있는 뷰도 보실 수 있고 메쉬가 또 있기 때문에 메쉬 또 해놓으시면 안에서 불을 켜고 해도 벌레도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제품이고요. 씌웠었을 때 차 트렁크 끝에 쪽에 가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망사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사실은 요기까지가 정상 끝인데 끝부분에다 이 망사를 넣어서 벌레가 최대한 진입을 할 수 없게끔 약간 텐트의 스커트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까지 아주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차 안에서 실내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 저는 아주 대형의 SUV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전시를 따로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안에서 행동방극이 너무 좁다 보니까 차박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킹텐드를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돈내산해서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알아보고 구매를 했는 제품이고요. 이건 오토 듀얼 팔레스 2예요. 제드 제품이고요. 자동폴로 손쉽게 설치가 좀 가능한 멀티 카 텐트입니다. RV, SUV 차량에 차박 텐트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룹식이라서 설치가 굉장히 손쉽게 가능해요. 동서남북 사면이 모두 폴메쉬라서 사면 개방이 다 가능해서 굉장히 공개 순환도 좋고 개방감도 있는 편인 것 같아요. 150D라고 원단을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게 원단이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원단이 엄청 얇아져요. 그러면 이런 바닥은 상관이 없겠지만 화사석 같은 자갈돌에서는 엄청 기스도 많이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수명이 정말 짧게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150D 원단을 사용해 가지고 두께감도 엄청 두껍고요. 플라이가 들어가 있는 세트 제품이라서 전시를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높이도 엄청 높아 가지고 안에서 웬만한 성인 남녀들이 서서 왔다 갔다 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